안녕하세요. 하이파이 유니콘입니다. 베이스 담당의 손기윤입니다. 리더의 기타 담당의 김현율입니다. 보컬 담당의福시마 슈토입니다. 보컬 기타 담당의 엄태민입니다. 드럼 담당의 황민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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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세상에 새로운 곡을 만들 수 있는 게 정말 신기한 기분입니다.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뷔를 진짜 하면 정말 프로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계속 그 생각만 하면 더 자극 받아서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연습도 더 많이 하고 있고 합추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명이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을 좀 나누면서 마음도 편해지고 네, 긴장이 됩니다. 저희 음악으로 그 자리에 소캐스트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네, 도깃도깃합니다. 무지개가 있기 위해서는 비가 많이 와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이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버티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희망을 찾을 거고 새로운 내일이 열릴 거다라는 이런 좋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곡이어서 네,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사실은 레코딩때문에 빠져버렸어요 고음에서 발음이 어려운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빠져버렸어요 키판울 무슨 뜻이에요? 키판울은 雨가 흐를 때 오미지 오미지 雨가 흐를 때의雫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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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가 진짜 못했고 진짜 웃고 있었어요 너무 괴롭고 그 때가 태민이 옆에서 너의 나라가 가능하다고 지신을 주셔서 정말 팀은 최고다 그 때가 다시 생각했어요 해보구 타임 해보구 타임 해보구 타임 여러 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저희와 함께 오른쪽으로 고개를 흔들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2, 3 해보구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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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를 찍기 전에 걱정했던 부분이 어떤 연기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서보니 긴장한 모습이 너무 잘하는 모습만 보여줬던 것 같고 그 모습들이 뮤직비디오에 거스란히 남겨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기 파트랑 악기 퍼포먼스 파트가 있는데 악기 퍼포먼스 파트가 더 많아서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더 연기를 하고 너무 재밌었고 신나가 네 수인시 대회의 명단ами 이 기회의 방향을 핫파 유니콘이 밤도 세상에 새로운 건지 홈기 바래 대단하여 잘 부탁드려요 많이 만나면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見せていけるように僕たちハイファユニコンも一生懸命頑張るのでたくさんの応援とたくさんの愛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大好きです